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는 러브러브 한일 부부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천사같이 보이는 마코짱의 본성 어떤지 여러분께 폭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마코가 절대 용서 못 한다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 어떤 거였지? 담배, 양불, 바람 네 그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만약에 오빠가 바람을 피면 마코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마코 이제까지 오빠가 바람핀 적 있어? 없는 거 같아 자 그러면 앞으로 오빠가 죽을 때까지 바람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? 없다고 생각해 0%야? 응 오빠 엄청 마코 좋아하잖아 아니야?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서워요 왜? 왜 오빠를 믿고 있는데 100%? 열렬하게 믿고 있는 원래 이런 열렬 신자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렇지요? 그래서 일단 바람을 핀다는 게 정의가 뭔지 사실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선인지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마코는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? 생각해 마코는 그런 남자가 없어 그렇게 친한 남자가 없어? 응 그렇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? 응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러면 오빠가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어 여자인 친구 둘이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갔어 응 그거 바람이야? 친구지? 응 그러면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예뻐 그 여자랑 한번 만나봐야 돼 만나봐서 오케이면 괜찮아? 물론 마코한테 그 여자분을 소개하기 전에 둘이 커피를 마시고 간 거는 뭔가 친구로서 만나는 거니까 괜찮은데 마코랑 만난 다음에도 그렇게 둘이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 건 좀 위심스러워 마코랑 그 여자분이 만나면 세 명 같이 가면 되잖아 마코를 아는 사이가 되는데 그래도 마코를 빼고 둘만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 건 뭔가 위심스러워 아 오빠가 여자랑 친구라고 해도 둘이 커피 마시러 가는 거는 오래 아는 친구라면 괜찮아 근데 최근에 사귄 친구면? 안돼 아 그게 기간이 중요하구나 응 최근에 사귄 친구는 안되는구나 응 만난 지 얼마 안되면 서로 뭔가 호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 오래오래 친구 사이라면 안심감이 있는데 그렇잖아 오빠한테 그 여자분이 친구인 기간이 있어 근데 그 여자의 친구랑 아는 사이라도 마코를 고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어라도 마코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마코랑 결혼한 다음에 다른 여자랑 만나서 둘이 같이 데이트하는 건 안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? 이거 몰랐네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오빠가 전여친이 있어 응 전여친이랑 친구가 됐어 헤어진 다음에 응 그 사람이랑 같이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 건 어때? 안돼 물론 헤어질 때는 서로 문제가 있고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다시 둘이 탈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안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오래된 친구랑 커피 한잔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밥 같이 먹는 건 괜찮아? 둘이? 괜찮아 커피라도 밥이랑 똑같아 자 그러면 밥 한 끼가 아니라 이번에 오래된 친구랑 1박 2일 여행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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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충분해? 네 일반은 안되지 방 따로 방 따로? 응 안돼 왜? 모르잖아 반 2개 약해도 하나 방을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돼 오빠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? 그거? 그건 안돼 아 그렇구나 이거 다음도 있었는데 그래요? 물어봐요 다음은 뭐냐면 친구랑 둘이 해외여행 아 안돼 근데 마코를 두고 왜 둘이 같이 여행하는지 얘기가 안돼 그러네 왜 마코를 두고 가 마코는 바쁘니까 바쁘니까? 절대 안되지 마코한테 맞춰야지 일정을 세명 가야되지 같이 아 세명 가는건 괜찮아? 응 마코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렇군요 그러면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유럽은 허그하는게 인사고 아 그치 브라질은 볼에 뽀뽀하는게 인사고 응 뭐 그런건 괜찮아? 응 인사지 응 인사로서는 괜찮아 마코 눈앞에서 볼에 뽀뽀해도 괜찮아? 응 마코한테도 해야지 그 여자분이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빠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오빠 스타일이야 응 그래서 오빠가 헌팅했어 그래서 만났어 바람 바람이지 그치 바람이지 그걸 마코가 알았어 응 그래서 오빠가 그 사람을 데이트도 몇번 하고 응 둘이 완전 막 불타오르는 그런 러브러브 불윤 응 그거를 마코가 우연히 알게됐어 어떡할거야 솔직히 어떻게 해줄까 일단은 마코 성격으로서는 여자를 공격하는거 같아 아 오빠는 괜찮아? 오빠는 있다가 하하하하 그럼 어떻게 공격해? 음 고민되네 하하하하 근데 경찰에 오면 너무 귀찮으니까 경찰이 올 그런거까지? 그럼 가능성이 있잖아 일단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킬 때리면 안되잖아 하하하하 이건 너무 솔직하네 아니 솔직한게 좋아 솔직하게 해줘 일단은 여자를 너무 괴롭히게 하고싶어 오빠 눈앞에서 그래서 여자로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전시에 오빠한테도 좋아하는 그 여자분이 괴롭히는걸 보여주고 오빠도 괴롭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빠 혼자 괴롭히게 근데 어떡하지 근데 오빠를 공격할 수 있나 마코가? 못해? 음... 오빠는 봐주는 거야? 언젠가 봐주겠다 근데 그렇게 빨리 마음적으로 괜찮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오빠가 바람펴도 이혼을 안하겠다 이거네 아 근데 어떡하지 너무 슬퍼서 이혼하나? 할 수도 있어 이 자료 받을 수 있거든 오빠가 바람 펴면 일단 우리 지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같이 못 살아 그럼 어떡해 마코가 나가? 응? 오빠가 나가 왜 마코가 나가? 아 그 여자 집에 가겠네 그럼 어떡해 그 때면 진짜 이혼이다 무섭네 뭔가 오빠 이혼 한다는 거 아닌데 뭔가 드리고 싶어진다 뭐야 이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반대로 마코가 바람 펴면 어떡해? 아 마코가 바람 안 펴 자신인데? 몰라요 마코가 바람 뺄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람 핀다고 하면 솔직히 바람 핀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용서해줄 것 같아 진짜? 그냥 돌아와 주면 왜냐면 만약에 바람 패어 그거는 당연히 내가 매력이 없는 남자니까 더 매력이 있는 남자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게 남자와 여자 관계는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끝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 마코가 저를 매일매일 선택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야잖아 근데 나보다 더 자기한테 더 좋은 남자가 있어 그거는 내 잘못이지 막 또 자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경쟁력 있는 남자로 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만약에 그 남자가 더 좋아 더 행복해 같이 있을 때 그러면 뭐 내가 뭐 막고 행복에 방해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가시라고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남은 인생 왜? 근데 오빠가 너무 슬프잖아 그래도 막고 인생은 나 때문에 불행하게 할 수 없지 뭐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둘이 보내줘야지 어 훔치 마 왜 그래 아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결혼했다고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앞으로 하루하루 오빠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마사지도 열심히 해주고 맛있는 세식도 좀 타주고 뭔가 오빠랑 이혼하는 곳을 선사하면 여튼 오늘 만약에 앞으로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안 펴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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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